ㄷㄷ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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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여기 이놈아! 아, 할미가 옆에 서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는 것이여? 죄송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 어, 됐어 그려! 새파랗게 싱싱한 것 시에 노인 공경도 모르고 말이여! 진짜 몰랐는데... 어머나! 표정이 왜 저런데? 오늘은 딴짓하지 말자! 어제 큰 할머니잖아! 꿀꺽! 자, 할머니! 여기 앉으세! 어? 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이 청년! 친절하구만! 당연한 거죠! 우리 작은 것은 아직도 정신 덜 차렸구만! 이럴 수가! 오늘의... 어? 드디어 오셨군! 자, 여기 앉으세요! 어? 아싸, 자리다! 으아악! 고구마가 삶아지고 싶냐? 뭐야? 어? 자, 할머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만! 을봄! 흐흐흐흐흐흐흐흫 할머니 지팡이가! 흐흐흐흐흐흐흐흫 하니? 이걸 주어서 드리면? 도둑놈 잡아라! 응? 저 도둑놈 잡아! 왜? 아니에요? 지팡이 도둑놈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팡이를 어디 땄어요? 그 지팡이가 네 몸값보다 비싸! 지팡이가 비싸다면 얼마나 비싸다고! 이태리 장인이 하나하나 조립해서 건너온 지팡이야! 너 같은 당근값보다 비싸! 세상에! 말도 안 돼! 누가 신고 좀 여! 이태리 장인은 이태리 장인은